안녕하세요 뉴트로 댄스밥 듀오 뉴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? 네 오늘 그 BTS의 신곡 버터가 나왔다고 해서 노래 한 10분 전에 들었나?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작업을 하려고 모였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 새로 발매된 버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형한테 너무 좋다고 했더니 갑자기 리액션 영상을 찍자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플랭티비 플랭티비 채널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조금 뜸했었는데 또 이렇게 떡밥 있으니까 BTS의 버러러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 저의 리액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음씨는 BTS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사실은 다이나마이티를 제일 좋아했는데 버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듣고 제가 바로 형한테도 카톡을 했지만 역대급이다 그리고 정말 이 사운드 디자인이랑 믹싱 마스터링이 너무 완벽하고 사실 뉴튼이 또 추구하는 어떤 뉴트로 어떤 댄스팝 계열의 음악이기 때문에 저는 더 호감을 가지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액션 영상까지 찍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긴급 제안하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이 리액션 영상을 찍고 뉴튼 리믹스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? 좀 부담되지마 원곡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인은 언제? 데드라인은 한 다음주 정도? 네 1주 정도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원래 댄스팝 마스터답게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말 따끈따끈 뜨끈뜨끈한 노래죠 불과 한 2시간 전에 발매된 곡이죠 네 BTS의 브로더 들어보면서 리액션 가보겠습니다 Let's go Let's go 처음에는 이 브라이트 뮤직이라고 빅히트죠 빅히트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네 시작하는 게 단순합니다 네 킥스네요 네 심플한 리듬으로 들어왔죠 노래 완전 근데 깔끔해요 근데 멜로디가 워낙 키치하니까 이게 뭐 다른 소스들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멤버들이 왜 이렇게 섹시해요?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베이스 라인 베이스 사운드 죽이지 않아요? 베이스와 킥의 조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후렴이 빨리 나오네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지금 약 30초 경에 나왔는데요 요즘 트레이너인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훅을 들려드리는 이런 구성들 너무 좋다 네 저는 자꾸 머리 넘기는 취미 너무 좋아요 이거죠 이거 네 예전에 원래 영어 뮤지컬이죠 그리스에서 처음 나왔던 그런 액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 컬러감 즐기는데요 그리고 일단 이 영상물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피사체들이 굉장히 이뻐고 잘생겨야 된다 네 맞아요 이 부분 좀 캐치하죠 프리코러스 부분 네 멋집니다 아 바로 후렴 체육관 씬 아니 저는 이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저렇게 막 빨주노초 파남부가 정말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다이너마이트 때 부터 그랬는데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를 했고 네 너무 좋아요 특히나 저희 이번에는 정국씨의 저 파란색 머리가 아주 아 정국씨 네 오늘 플래시핑거 형이 오늘 정국씨의 파란색 머리 너무 멋있다고 또 끄팅을 했었죠 아니 저도 염색할까 했는데 정국씨니까 멋있는거지 저는 안될 것 같아요 노란색 추천드릴게요 하하하하하 와 댄스 이 부분 후크 부분 죽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미술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멤버들 자체가 워낙 춤을 잘 추고 멋있다보니까 가능한 그런 그런 아 이 부분은 브릿지 부분은 이제 랩으로 나오네요 네 네 그렇죠 와 랩 랩 랩 역시 랩은 랩인가요 아 아 이 마지막 장면 정말 엄청나죠 와 이 옐로우 앤 블랙의 좋아의 의상과 조명도 약간 그런 톤을 썼어요 네 네 네 골드 그렇죠 아 마지막에 정말 화려하게 끝나는데요 이 노래는 빌보드 이립감이다. 저도 이번에 빌보드 이립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. 일단은 정말 이 프로덕션이 완벽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면서 사실 이 프로듀싱 진을 봤는데 한 7, 8명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든 곡인 만큼 굉장히 또 그만큼 프로퍼셔널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는 BTS의 곡은 진짜 맹신상부 글로벌을 대표하는 팝이다. 그래서 진짜 팝음악의 정석을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출신의 K-POP 가수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팝을 정말 이 버러라는 노래, 너무 꼬였나요? 버러라는 노래를 통해서 확립하지 않았나? 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이 K-POP을 넘어서 진짜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팝음악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. 이 장르 안에서 또 굉장히 BTS화를 잘 시켜가지고 저희 뉴튠한테도 굉장히 기관이 되는 곡입니다. 리믹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리믹스는 곡이 너무 좋아, 큰일났네. 곡이 너무 좋지만 또 저희 뉴튠만의 어떤 감성을 담아서 한번 더욱더 레트로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 마지막인데 저희가 마지막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뉴튠의 BTS 리믹스가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세븐스 러브는 꽤난 반응을 전세계적으로 갖고 있는데요. 그렇죠. 다른 곡들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. 이번 버러러리믹스 기대하시면서 저희 뉴튠, BTS 버러러리액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뉴트로댄스팝 듀오 뉴튠이었습니다.